초등영어 고민이신가요? 저희 KNS만의 프로그램과 관리 노하우로 모두 해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KNS 초등관 서원신 교수부장입니다. 저희 KNS 초등관의 프로그램과 관리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학년별 레벨은 어떻게 되고 수업은 어떻게 구성되나요? 저희 KNS는요. 균형 있는 수업을 지향합니다. 초등관에서는 한국인 선생님 수업과 원어민 선생님 수업 이렇게 균형감 있게 리딩과 그러면 한국인 선생님이 진행을 하시고요. 너블이라든지 아이비라든지 라이팅은 원어민 선생님께서 100% 영어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초등 3, 4, 5, 6학년 연계가 되어 있는데요. 3학년, 4학년 레벨과 5학년 레벨과 6학년 레벨이 다 전부 달라요. 3, 4학년부터 말씀드릴게요. 주 2회 수업을 기본으로 말씀을 드리면 초등학교 3, 4학년은 콜라랑, honors, elite, pro, apex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고요. vocabulary 시험을 매일매일 봅니다. 그리고 리딩 수업, grammar 수업 한국인 선생님이 진행을 하시고요. 너블 수업, IB 수업은 원어민 선생님이 진행하세요. 그리고 5학년 말씀을 드릴게요. 5학년은 element, superior 그리고 맨 5학년 의대반이 있어요. 그리고 수업은 reading, grammar 그리고 novel, IB 수업을 진행을 합니다. 6학년을 말씀을 드리면 6학년은 조금 차이가 있어요. 예비 중학생이잖아요. 그래서 advanced challenge expert 의대반, 최상입반, 국제중 특목반이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서의 좀 차이는 문법을 두 번을 진행을 하고요. 그리고 IB와 writing, 원어민 선생님이 똑같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겨울 학기에는 내신 기출 문제 풀이가 있어서요. 예비 중학교 1학년이라면 꼭 필수적으로 이 근처, 대치, 서초, 송파에 해당하는 기출 문제를 풀고 가는 걸 추천을 드려요. 최상입반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대반. 의대반은 탭스 수업이 있습니다. 원어민 선생님 파트 당연히 들어가고요. IB writing 들어가는데 원어민 선생님 수업뿐만 아니라 한국인 선생님에서 탭스 수업에서 문제풀이를 집중적으로 풀어볼 수 있고요. 토플 액출 테스트를 진행을 함으로써 아이들이 실전에서 어떻게 풀어나가는지 문제 해결 능력을 키워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국제중반을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국제중특목반. 이 반은 사실 사고력 확장 프로그램이에요. 지금 특목 중 대원, 영훈, 청심, 커리큘럼을 바탕으로 저희가 특목고 진학시 최상위 실력을 목표로 하고 있어요. 실제로 지금 이 특목 학교들에서 진행하고 있는 프로그램을 저희만의 노하우로 녹여냈기 때문에 실제로 최상위 학생이라고 한다면 이 수업을 꼭 듣는 걸 추천을 드려요. IB literature 수업이고요. IB writing 수업이고요. TED를 통한 디베이터와 스피킹, 유창성 수업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한국인 선생님 액출 테스트 실제로 들어가고요. 정확하게 문외력 수업, 논리력을 바탕으로 한 문제풀이 능력 수업이 들어가고 grammar까지 진행을 합니다. 독해는 문제풀이와 직독직해를 진행하나요? 현재 아이들이 정말 독해력이 약하죠. 제가 실제로 수업을 해봐도 정말 정확도가 떨어진다, 약하다라는 감으로만 푼다는 학생들이 너무 많은데요. 저희 학원에서는 직독직해를 진행해요. 핵심 문장이라든지 답의 근거가 되는 문장은 정확하게 주어와 동사 찾는 연습부터 해요. 실제로 아이들이 수업을 했을 때 너무 속이 시원해요. 정말 도움이 많이 됐다. 정확해서 좋다. 라는 표현을 많이 하거든요. 그리고 문장과 문장 간에, 문단과 문단 간에 응집성을 바탕으로 논리구조, 연결성을 바탕으로 문제풀이, 직독직해, 텍스트 분석까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주 2회를 일단은 초등부는 추천을 드리고요. 만약에 도저히 시간이 일주일에 한 번밖에 나지 않는다 라고 한다면 주 1회를 추천을 드리는데요. 주 1회 수업은 사실 원어민 선생님 수업에서 아이비 수업과 그리고 너블 수업은 빠지게 돼요. 세 타임에 걸쳐서 진행을 3시간 동안 하기 때문에 문법 1시간, 리딩 1시간, 라이딩 1시간 원어민 선생님의 라이딩 수업은 있지만 어찌됐든 아이비와 그리고 소설 수업은 빠지게 된다는 차이점이 있어요. 하지만 3개월 동안 끝내야 되는 총량은 같다고 보시면 돼요. 주 2회 수업을 1회로 압축해놓은 수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주 2회 소설 수업은 어떻게 이루어지잖아요? 읽었던 책인 경우 괜찮나요? 소설 수업은요. 저희가 문학 수업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 소설 수업에서는 한 번 읽었던 책이다 하더라도 아이들이 사실은 그냥 지나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저희는 이 고전이라든지 정말 우수한 소설 책들을 서머리 분석, 서머리 캐릭터 분석, 작가의 의도, 그리고 사건의 인과관계, 그 등장인물의 주인공의 감정, 사회적 배경까지 공부를 하기 때문에 사실은 읽었던 책이라도 괜찮습니다. 실제로 이걸 통해서 아이들의 유창성과 논리력과 감수성을 키울 수가 있고요. 실제 인생 경험을 대신해서 배우는 부분에 있어서도 문학 수업을 정말 추천을 드립니다. 3, 4학년 같은 경우는 교재의 라인이 클래식으로 정해져 있고요. 그리고 5, 6학년 같은 경우도 저희가 정말 엄선해서 이 책은 꼭 이 학년에 이 레벨의 학생들이 봤으면 좋겠다 하는 책들을 직접 원어민 선생님께서 뽑아주셨어요. 주 2회 아이비 수업에서는 무엇을 배우나요? 현재 3, 4학년인 학생들은 5, 6학년 때 사실 저희가 MIP라는 수업을 하게 돼요. MIP 교재, 공식 인증된 교재를 가지고 아이비 수업을 진행을 하기 때문에 그 수업을 잘 따라오기 위해서는 3, 4학년 때 프리 아이비 수업을 진행을 합니다. 그럼 아이비 수업에는 어떤 것들을 하나요? 스스로 탐구하고 그리고 토론하고 발표하고 그리고 비판적인 사고를 하는 그런 수업을 합니다. 실질적으로 아이들이 전혀 생각을 해보지 못했던 부분에 대해서 너는 어떻게 생각하니? 라고 질문을 던지게 되고요. 아이들은 그것에 대해서 리서치를 하거나 아니면 자기만의 생각을 논리정연하게 정리해서 그걸 발표하는 그런 수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실제로 사회적인 문제, 시사적인 문제, 문학적인 부분 다양한 요소들에서 그 배경 지식을 얻어서 수업을 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아이들에게 있어서는 정말 도움이 많이 되는 그런 유용한 수업이라고 볼 수 있어요. 5, 6학년 같은 경우는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MIP 인증 교재예요. 그래서 English라든지 아니면 Individual Societies 아니면 Language and Literature 이렇게 다양한 세분화된 영역으로 저희가 수업을 진행을 하고 있고요. 마찬가지로 비판적 사고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확장성 프로그램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IB 수업은요. 특목 준비에 최적화된 수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실제로 저희가 정말 좋은 학교들에서 수업을 하고 있는 그런 프로그램들을 정말 저희만의 노하우로 녹여냈기 때문에 실제로 수업을 해보신다면 아이들에게 있어서는 정말 높은 수준의 아카데믹한 수업이 될 거라고 저희는 확신을 하고요. 실질적으로 팔린 벌체라든지 어떤 Language Literature에서는 그 소설 수업에서 역사적인 배경이 나와요. 그럼 그 역사적인 배경에 대해서 저희가 선생님이랑 같이 리서치를 해보고 그리고 그 사건에 대해서 어떤 결과를 가지게 됐고 현재까지는 어떤 식으로 이어졌고 그러면 우리는 이 사건을 어떻게 바라보고 앞으로의 살아가는 데 있어서 어떻게 적용시킬지 이런 부분들까지 공부를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난이도가 좀 달라요. 난이도가 다르기 때문에 해당되는 교재들을 일단은 차곡차곡 자기 것으로 소화하는 것 그게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또 아이들이 실제로 수업을 해보면서 제가 생각해보지 못했던 부분까지 생각을 하게 돼서 너무 좋았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주 2반 원어민 수업 클리닉은 무엇인가요? 선생님 저희 아이는 원어민 선생님 수업이 좀 어려워요. 그리고 실제로 수업은 들을 수 있지만 과제라든지 라이딩이라든지 아니면 소설이라든지 아이비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혼자 하는 거를 좀 어려워한다. 그렇더라면 저희가 수요일과 토요일 원어민 선생님 클리닉 수업이 있어요. 이 클리닉 수업 같은 경우는 저희가 노블 수업, 아이비 수업, 그리고 라이딩 수업 이렇게 원어민 선생님께서 직접 1시간 예약제로 시스템을 하는데 원어민 선생님께서 직접 옆에서 도와주시기 때문에 아이들이 집에서 혼자 하는 것보다는 중간에 한번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이 큰 장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주 2회 스파르타는 무엇인가요? 저희 아이는 집에서 공부하는 게 조금 중간에 분산이 되는 경우가 많다라고 한다면 실질적으로 저희가 주말 스파르타가 있습니다. 토요일과 일요일 1부, 2부, 3부가 있는데요. 예약을 해서요. 학생들이 오게 되면 혼자 하는 자습 시간이 아니고요. 거기에 상주기 하시는 선생님이 계세요. 그러면 그 선생님께 문법 문제를 풀다가도 선생님 질문 있어요 해서 그 문제를 해결하고 넘어갈 수 있어요. 일단 장점은 몰입도를 높일 수 있다. 1시간 45분 동안 집중적으로 아이들의 몰입도를 높일 수 있다. 그리고 중간에 모르는 문제를 선생님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이런 큰 장점이 있고요. 실질적으로 와서 한 학생들은 꾸준히 하려고 하더라고요. 교재 선정은 어떻게 하시나요? 레벨 스테이를 하면 계속 같은 수업을 하시나요? 어머니들께서 걱정하시는 게 이번에 스테이를 했는데 똑같은 책을 배우는 건 아닌가요? 라고 하시는데 저희는 사실 1년을 4학기로 나눴을 때요. 봄, 여름, 가을, 겨울 같은 교재를 사용하지 않아요. 스테이를 하더라도 다른 교재를 사용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꾸준히 다른 교재를 통해서 실력을 향상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문법을 좀 먼저 설명드릴게요. 예를 들어서 6학년이라고 봤을 때 저희가 1년 연관 계획이에요. 어드밴스 챌린지 엑스프르트 의대반 국제 중에 있잖아요. 그러면 챌린지를 예를 들게요. 만약에 봄 학기에 중학교 1학년 교재를 배웠어요. 그럼 스테이를 했어요. 그러면 여름 학기에는 중학교 2학년 교재를 배우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스테이를 하더라도 다음 난이도로 진도를 나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연계해서 로드맵을 다 짜놨기 때문에 이 로드맵을 기반으로 교재를 선정하게 돼요. 그리고 정규 2회 문법 수업 같은 경우는 저희가 한국인 선생님이 정확하게 용어와 개념을 설명할 수 있도록 용어와 개념이 있는 교재를 고르고요. 문제풀이를 할 수 있는 수업 그리고 응용을 할 수 있는 서술형 수업까지 다 있는 교재들을 선정을 하도록 합니다. 정규 2회 심층 독해 수업 리딩 교재는 토플 교재를 5, 6학년을 선정을 했고요. 그리고 3, 4학년은 프리 토플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주제별로 배경 지식이 다양하게 있는지 유형별로 문제들이 잘 나열되어 있는지 그리고 다양한 문제들이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선정을 해서 이 레벨에 맞게끔 선생님들이 선정을 하고요. 중학교 1, 2, 3학년 가서 그리고 넘어가서는 고등학교까지 갔을 때 정말 탄탄하게 기본기까지 잘 다룰 수 있게끔 배경 지식 확장 그리고 정확도, 문제풀이, 어휘 향상 이런 부분에 포커스를 맞춰서 교재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시험은 어떤 것들이 보나요? 실질적으로 시험을 보지 않으면 학생들을 검증을 할 수 있는 방법이 크지 않죠. KNS만의 강화 프로그램 중에서 시험을 보고 저희가 매주 문법을 진행을 하고요. 배운 부분들을 다시 한번 자기 걸로 정리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그리고 단어 시험은 올 때마다 매일매일 보고요. 복화책에서 20개, 20개에서 25개 정도 되겠죠. 영영 단어와 영한, 한영, 영한. 일단 단어는 영어를 한국어로 정확하게 쓸 줄 알아야 되고요. 한국어를 영어로 정확하게 쓸 줄 알아야 됩니다. 실질적으로 수업 시간에서는 이 단어를 활용해서 수업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점수는 어떻게 확인하나요? 어머니들께서 문자로 받아보실 수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숙제를 하는 부분 A로 나왔다, 숙제는 B로 나왔다, X다. 이런 부분들까지 문자로 나가고요. 그리고 점수는 40점에서 30점이다, 20점이다, 패스를 했다, 페일을 했다. 이런 부분까지 어머니들께서 보시고 확인을 하실 수 있습니다. 주 2회 라이팅 수업에서는 에세이를 작성한 후에 선생님들께서 첨삭을 해주시고요. 그 첨삭을 바탕으로 학생들이 다시 한번 정리하는 그런 피드백을 받게 됩니다. 종지부여 프로그램은 어떤 것들은? 학생들이 공부하느라 많이 힘들 거예요. 그런데 자기가 한 것에 대한 보상을 받으면 정말 너무 좋아하더라고요. 일단 Vocabulary 테스트를 패스할 경우 저희가 도장을 찍어주고요. 이 도장의 횟수에 따라서 1차, 2차, 3차에 나눠서 저희가 소정의 과자라든지 마지막에 최종적으로는 아이스크림 쿠폰 같은 것도 증정을 하게 됩니다. 정말 아이들이 좋아하고요. 그리고 그 다음으로는 Achievement 테스트가 있는데요. 저희 학원의 중간고사 정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얼마만큼 한 달 동안 수업을 잘 했고 이 부분에 대해서 점수를 이끌어내는지 성취도 평가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여기에서 1등한 학생, 2등한 학생을 저희가 또 시상을 합니다. 장학금 쿠폰이 있고요. 그리고 치킨 한 마리, 문화상품권 다양하게 준비가 되어 있어서 그리고 실제로 문화의 정당처럼 저희 포스터에 이름이 걸리게 됩니다. 아주 명예로운 그 자리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한 학기에 두 번 복학킹, 복학 총정리 시험을 보게 됩니다. 다시 한 번 배웠던 단어들을 상의시키고 단기 기억에서 장기 기억으로 넘기는 그런 테스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저희가 상벌점 제도가 있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잘하면 플러스 1점, 2점 그리고 숙제를 안 하면 마이너스 1점 태도라든지 여러 가지 부분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상벌점 제도가 있는데 이게 이제 쌓이게 되면 10점, 20점, 30점 쌓이게 되겠죠. 그렇게 했을 때 저희가 달러데이라고 해서 어린이날 크리스마스 이쯤 되면 저희가 너는 30점이니까 30달러를 줄게요. 그러면 이 달러를 가지고 저희가 마켓데이를 여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서 필통을 살 수도 있고요. 아니면 펜을 살 수도 있고요. 자기가 했던 것에 대한 보상을 받는 그런 프로그램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지금까지 제가 KNS만의 프로그램과 관리 노하우를 설명드렸는데요. 실제로 직접 오셔서 경험을 해보신다면 훨씬 더 큰 도움이 되리라 믿어 의심치 않고요. 저희 학원에서 꼭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